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파치 웹서버를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치를 윈도우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아파치를 윈도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아파치를 윈도우에 인스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검색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공식 홈페이지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아파치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아파치가 깔릴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비트나미 WAMP 스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저기는 링크를 클릭해도 좋겠지만 검색을 해봅시다 비트나미 WAMP 스택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웹페이지가 있을 건데 그 웹페이지에 비트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찾았어요 여기 보면 WAMP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잘 보셔도 좋겠지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W는 윈도우의 약자입니다 A는 아파치예요 그리고 아파치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MySQL라는 데이터베이스와 PHP라는 미들웨어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딱 아파치를 위해서 비트나미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로컬 인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최신 버전을 까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서 공유를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노 땡큐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각자 저장 잘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나면 다시 말씀을, 또 얘기를 나눠 봅시다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bitnami wampstack 예, 인스톨러라고 적혀있네요 저걸 더블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시작됐고요 next, next 그리고 이건 뭐냐면 bitnami를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경로를 대충 한번 쓱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bitnami가 어디 깔려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next 누르고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깔 때 이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건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next 그리고 여기 있는 체크는 해제하고 next, next 그리고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됐네요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가 끝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웹서버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허용, access 허용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launch bitnami wamp stack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finish finish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저 프로그램이 떴다면 여러분이 거의 성공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go to appl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요 이런 화면이 떴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비트나미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설치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다시 켜면 되냐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리가 비트나미를 설치한 디렉토리를 찾으세요 저는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거든요 저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니저 윈도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웹서버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아파치 웹서버라고 되어 있는 매니지 서버스의 아파치 웹서버가 초록색이라는 것은 아파치가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스탑을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아파치가 꺼지면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했을 때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 웹서버가 없으면 이 페이지를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하면 다시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트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